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이 SS도어에서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스티커, 장면 재능, 클립그래픽, 음악 등을 다운받았다가 음악 등이 실증이 났어요. 혹은 저장 공간이 부족으로 삭제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스티커라던가 장면 재능, 음악 등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런 방법에 대한 다운받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SS도어가 이거죠. 이 SS도어는 지금 현재 키네마스터 자기들 말로는 약 한 천 개 정도의 여러 가지 에셋,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SS도어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SS도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종합적인 곳입니다. 여기에 새로 올라오는 것은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뉴라고 쓰는 것이 있죠. 이것은 새로이 올린 에셋 에셋 얘기 있죠. 에셋, A-S-S-E-T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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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S-S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올립니다. 그리고 터치해보면 이렇게 터치해보면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면 재능이라고 써놨죠.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 터치하면 이같이 다운이 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한 번 설치된 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쓸 수 있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FX는 FX는 효과입니다. 이펙트입니다. 각종 효과가 여기 있어요. FX 터치해보면 라인시프트 이 두 번째 거 터치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효과라고 써놨죠. 효과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 터치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것을 살펴보려면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이것은 장면 전환입니다.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은 여기 다 있어요. 자 무지개 전환을 터치해보면요. 장면 전환은 프림이라고 써놨죠. 설치되어 있다고 써놨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터치해보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고 스티커가 있고 텍스트가 있죠. 이 키네마스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에서 다운받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 각종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이걸 많이들 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 터치된 상태에서 제일 앞에 한번 터치해보겠어요. 뉴라고 레이저 광선이 지금 이제 새로 나왔네요. 이런 건데 여기 오브레이에서 애니메이션을 써놨죠. 그래서 다운로드 터치하면 다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운하면 되겠고요. 다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T는 서체입니다. 각종 서체 서체에서 한국어 있죠. 한국어를 터치할 수 있고 혹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다른 나라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운로드 됩니다. 이게 키네마스터가 미국에서 설치하면 영어를 나와더군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 미국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설치하면 영어를 나와더군요. 한국에서 설치하면 한국어 나와더군요. 태국어로 설치하면 태국어 나와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질문이 음악 있죠. 이건 음악 아이콘이잖아요. 여기 터치하면 음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음악 아이콘에서 음악이 있고 효과가 있어요. 음악도 다운받을 수 있고 효과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면 이건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이걸 설치해 다운받아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다운로드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플레이해 볼 수도 있어요. 플레이하는 것은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터치하면 음악이 플레이 됩니다. 저는 지금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여기 무슨 아이콘이냐 하면 이게 크립 그래픽입니다. 요거 하나 터치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클립 그래픽을 해놨죠. 이 클립 그래픽은 사진을 장식하거나 물론 동영상도 장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진 장식에 사용하죠. 그 다음에 커튼 콜 커튼이 닫히고 열리는 것도 클립 그래픽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 자막에 있죠. 노래에 자막 넣는 것도 이 클립 그래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SS도에 대한 설명을 장르블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을 다운받고 난 후에 실증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고르기가 힘들게 돼요. 편집할 때 그럴 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저께 여기에 나오는 이 음악 있잖아요. 음악 이걸 다운받았는데 음악이 실증이 나서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데 삭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제일 위에 보세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딱 터치하면 이같이 삭제가 나옵니다. 장르블로도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 장면 전환 T 여기에 스티커라던가 이런 것도 음악도 이게 음악 삭제하고 싶으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게 삭제가 있죠. 이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한 해 볼게요. 삭제를 하나 이걸 삭제 터치해 보겠어요. 삭제 이렇게 하면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애니메이션도 아까 레이저광선 다운받았잖아요. 이것도 레이저광선 얘기했죠. 이것도 삭제를 터치하면 이같이 삭제라는 말이 됩니다. 삭제하겠습니까 하면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세스토어에서 이와 같이 여러가지 다양한 것을 다운받고 또 삭제하는 방법 다운을 받고 삭제하는 것을 여기에서 삭제한다.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에 삭제하는 방법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